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결국 이기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리웨이원지움, 임지영웅김, 겔리온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10가지 성공 법칙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나 자신을 구할 사람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뿐으로 이기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지 10가지 성공 법칙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10가지 성공 법칙은 1. 현실인식, 세상의 구조는 변하지 않는 피라미드 불변이 법칙, 2. 인맥, 인생의 은인이 될 20%에 집중하는 2대8 법칙, 3. 소통, 혼자 영웅이 되려 하지 말고 함께 해내야 하는 임파워먼트 법칙, 4. 일, 해야 할 일을 선별하지 않으면 불헌한 일에 잡아먹히는 눈덩이 효과, 5. 계획, 1시간을 60분으로 쪼개어 일상을 통제하는 데드라인 효과, 6. 습관, 잘못된 습관을 즉각 바로잡아야 더 큰 위기를 막는 깨진 유리창 법칙, 7. 역경, 눈앞의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남보다 2배 앞서가는 퀀텀 점프의 법칙, 8. 기회, 무심코 지나치는 순간에 기회가 숨어있는 준비된 행운, 9. 전략, 때로는 한 발 물러나는 게 유리한 일보 후퇴, 10. 핵심 경쟁력, 남이 빼앗을 수 없는 무기를 갖추는 킬링포인트 법칙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사회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소양입니다. 10. 진심이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떻게 표현하는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심은 그게 아닌데 쑥스러워서 혹은 서툴러서 그랬다는 건 그저 핑계에 불과합니다. 10. 상대방은 내가 표현하는 만큼만 알아챌 뿐입니다. 당연히 관계에도 노력과 열정이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열정은 타고난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여 사회생활 전반에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열정적인 태도는 항상 우리 주변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만듭니다. 이러한 인맥은 현실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온화한 태도가 인재를 끌어들입니다. 열정의 가치는 중요한 시기에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면 상대에게 항상 진심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을 대할 때 열정을 다하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다 보면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업무 영역에서도 운신의 폭을 늘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순간에 열정을 다해 인연을 맺은 사람이 우리의 귀인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화한 태도는 주변의 인재를 가까이 두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을 기반으로 자신의 능력을 더욱 증강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습관 길들이기 3주면 충분합니다. 세계적인 주식 전문가이자 가치 투자자로 성공을 거둔 피터 린치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자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요. 그가 말하는 성공의 원동력은 사소한 습관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에 1시간 동안 주식의 통향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당신의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피터 린치의 사례에서 보듯 사소한 듯하지만 좋은 습관 하나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습관의 힘만큼 강력한 에너지는 없습니다. 한편 일상의 사소한 틈새로 오랫동안 해왔던 노력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사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말로는 성공을 위해 어떤 노력과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고 하면서 고작 1시간도 낼 수 없다면 자신의 이상은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꾸는 습관의 관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행동을 시스템화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것을 해낸다면 우리는 성공한 삶을 꿈꿀 자격이 있습니다. 습관 하나가 사람들의 몸에 각인되기까지는 대략 21일이 걸립니다. 어떤 동작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작을 3주 동안 반복하면 그 후로는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동작을 취하게 됩니다. 설사 다른 생각의 골몰에 있더라도 자신의 몸은 저절로 반응할 것입니다. 굳어진 습관이 의식 깊숙이 침투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해야 한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면 행동은 지금 즉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 상의할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당장 찾아뵙고 싶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내일 전화하면 되겠지 혹은 만나기 전에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와 같은 핑계는 자기 기만이자 현실 도피 심리의 발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이런 핑계가 떠오르지 않도록 습관화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행동주의자들이 얻는 일상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신속히 완료합니다. 즐길 수 없는 일들을 질질 끌며 두려움을 키우는 일이 없습니다. 망설이다 놓치는 시간이 적어 기회가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능력은 있는데 운이 없다는 말은 변명입니다. 자신이 불우한 처지를 항상 원망만 하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호주머니에는 동전 한 입 들어있지 않았으며 그를 도와줄 친구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유명한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조언을 얻고 싶다는 말에 부자는 대문을 열어주며 물었습니다. 혹시 자네도 부자가 되는 비결이 궁금해서 찾아왔나?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아셨죠? 나를 찾아와서 부자가 되는 비결을 물어보는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라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하나같이 능력은 있는데 운이 따라주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하더군. 하지만 내가 볼 때 자네는 이미 부자가 될 재산을 지니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늘 원망만 하는가? 부자가 될 재산이요? 대체 그게 어디에 있단 말씀이시죠? 자네에겐 두 개의 눈이 있지 않은가? 그 중의 하나만 내게 팔면 어떤가? 값은 얼마든지 쳐주겠네. 안 돼요. 절대 눈을 팔 수는 없습니다. 알겠네. 그럼 자네의 두 다리를 팔면 어떻겠나? 돈은 원하는 만큼 주겠네. 안 됩니다. 다리를 잃고 싶지는 않아요. 젊은이는 소스라치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제게 두 눈과 두 다리가 없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옳은 말일세. 두 눈이 있는 한 자네는 무엇이든 배울 수 있고 두 다리가 있는 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지. 이제 부자가 될 재산을 자네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겠지. 내가 부자가 된 비결도 바로 이것이네. 부자와의 만남 후 그는 자수성가해 부자가 되었습니다. 눈만 뜨면 주어진 현실에 불만을 도로하거나 능력은 있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이들은 영원히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를 뿐입니다. 불만과 한탄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주어진 환경에서 벗어나 승자가 되는 유일한 지름길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는 중용의 자세는 강자의 필수 덕목입니다. 사업가들은 균형감각을 유지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이성을 잃고 경거망동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고삐를 단단히 움켜쥐어야 합니다. 직장인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성공이나 권력을 달콤함에 도취해 안하무인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도 중용이 필요합니다. 타인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미는 매우 폭이 넓은 개념입니다. 인정을 포함하여 우정, 사랑, 상인간의 도리, 동료간의 화합은 물론이고 낯선 사람과 교제할 때의 예의와 도리도 인간미에 속합니다.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 된 후에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정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중요한 순간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둔 상태에서 스스로에게 가혹해져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가혹해지는 것은 자신에게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일처리에 완벽을 기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강점을 키우는데 자신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한정된 열정을 약점을 극복하는 일에 쏟아붓는 일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인생은 짧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장점을 어떤 식으로 발휘할 것인가를 고민할 뿐 단점을 가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됩니다. 인생 전체를 좌우할 만큼 치명적인 단점이 아니라면 단점에 신경을 쏟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이 책에서 알려주는 10가지 성공 법칙을 통해 나만의 무기를 발견하셔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